SNS에서 당신의 콘텐츠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콘텐츠가 제 아무리 많은 좋아요를 받더라도 이상하게 돈은 당신이 아닌 플랫폼이 벌게 되죠? 새로운 암호화폐의 라이크코인은 당신이 받은 좋아요를 코인으로 전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줍니다. 일반 암호화폐들은 전력과 연산력으로 채굴되는 반면 라이크코인은 당신의 창조력으로 채굴됩니다. 라이크코인은 좋아요를 재해석하여 라이크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탄생 과정의 발자취를 추적해 콘텐츠가 완성되는데 기여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분배합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그것에서 파생 제작된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라이크코인을 채굴하게 됩니다. 물론 독자나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직접 라이크코인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라이크코인은 콘텐츠 이익 분배를 공정화하는 운동입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에게서 우리들이 땀 흘려 얻은 결실을 되찾읍시다. 좋아요를 코인으로 창작자에게 보상을!